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IH10 리스닝 강의를 함께 할 파고다 IH 전문강사 조세핀 육입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희 캠브리지 IH10 리스닝의 수강 대상과 그리고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캠브리지 IH10 리스닝 강의의 수강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모듈 여러분께서 유학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듈이죠. 그리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서 IH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서 수강이 가능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이팅과 리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모듈과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 두가지의 모듈이 여러분께서 시험을 추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이 모듈에 따라서 라이팅 리딩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모듈을 준비를 하시던지 누구나가 다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H 리스닝 시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강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테스트 4개를 같이 풀지만서도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IH를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 IH 시험의 성격과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충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H 리스닝 시험 준비로 점점 지쳐가시는 모든 수험생들께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점점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다가 보면 더욱더 영국식 발음이 잘 안 들리고 문제를 풀 때의 요령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할 때가 될 건데요.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들 때 저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베이직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마음을 다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잔소리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또 일깨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IH 시험을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넓은 세상으로 가셔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강의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왜 저희 파고다와 함께 캠브리지 IH 10 수업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고다 스타는요. 국내 최초입니다. 최신 기출 캠브리지 IH 10 인터넷 강의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10권에 있는 리스닝 문제 분석 굉장히 잘 해두었는데요. 잘 준비되어 있는 강의 저희 파고다 스타가 여러분께 최초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파고다 스타는 여러분 국내 최고의 영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적의 퀄리티로 모바일과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시청하시다 보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파고다 스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직접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곧 IH 정기시험을 여러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캠브리지 IH 10권 여러분 풀어보시고 시험을 치르러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정기시험과 동일한 레코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IH 8권과 9권의 레코딩 속도와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 빨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들어보셔도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레코딩 속도가 다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가시게 되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레코딩 속도를 그대로 여러분께서 미리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 속도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캠브리지 IH 10권 반드시 여러분 풀어보시고 시험 치르러 가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최신 기출 문제 유형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4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실제 요즘에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주관식 절반 정도 객관식 절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섹션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섹션에 여러분 주로 이렇게 다지선다형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지선다형 문제 유형을 많이 준비를 해놔서 여러분께서 실제 시험을 치러 가셨을 때에도 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객관식 문제들을 좀 많이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캠브리지 IH 10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IH를 곧 치르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 교제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캠브리지 IH 10 리스닝 강좌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총 1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좌에서 IH 리스닝 시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 시간이라든지 시험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저만의 비밀 비법이 있는데요. 리스닝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위한 저만의 비법들을 여러분께 1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저희 교재의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강에서 5강까지 테스트 1 여러분 섹션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1부터 한강 한강씩 여러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강까지 테스트 4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여러분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강좌수라든지 아니면 테스트가 지금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트레이닝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강에 60분이 넘는 강의도 있고요.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기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들으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때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17강을 듣고 나서 뭔가 많이 제대로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으실 수 있게끔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좌별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자 그날그날 Today's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주어져 있는 문제 유형 먼저 보시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문제 유형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공략을 하셔야 하는지 그런 목표들을 먼저 살펴봐 드리게 되겠고 Before Listening 들으시기 전 단계의 문제지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문제지를 분석하는 것은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Before Listening은 이 Why Listening 듣는 동안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Why Listening 같은 경우엔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답이 아니라 오답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면서 본인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나도 저랬는데 이렇게 약간 공감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제가 예리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y Listening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정답 뿐만 아니라 오답까지 들으실 수 있는 귀도 여러분께서 기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After Listening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듣는 시간이 있고 듣고 나서 답안에 처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답안에 처리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그 답안지를 가지고 가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답안 처리하실 때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fter Listening도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게 되면 오늘의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보신 것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준비해놓은 IELTS 10권의 리스닝의 강좌 구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왜 저 조세핀과 함께 IELTS 리스닝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리스닝은 7점까지 나와줘야 돼요. 정답! 오답! 정답! 문제를 내는 사람이 괜히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나오는 거다. 정답만 딱딱딱. 그런 문제는 IELTS는 안 나오고 싶으시겠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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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죠. 정답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전부 정답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섹션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저 조세핀과 함께 왜 IELTS 리스닝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IELTS 전문 강의만 8년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IELTS 리스닝 테스트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데요. 자 저희 교재죠. 캔브리지 IELTS 10 제가 리스닝 테스트 분석을 굉장히 잘 해두었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들으실 수 있는지 한 문제라도 더 맞추실 수 있는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비현실적인 문제풀이 방식은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취력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들으시면서 좋은 점수가 나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을 치르시고 나서 좋은 성적표를 전달해 주실 때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하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상에. 자 실제 시험 성적표입니다. 리스닝 점수 9.0 만점에 9.0 만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었죠. 자 실제 2015년 7월 달에 파고다 강남어학원의 6.5 점수보장반에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리스닝을 공부하시고 처음 치르신 시험에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실력에 저희가 한 달 동안 분석하고 그저 같이 고생하면서 트레이닝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캠브리지 IELTS 10 리스닝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파고다 IELTS 전문강사 조세핀 6이었습니다. 저는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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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